자, 예, 예. 그러니까 세수 때 냉면 사과를 바꿔주지. 이야. 가림도 하겠지, 가면. 이걸로 따른 거라면요, 뭐. 그러면 그때 일어나서 쭉 하고 많이 따라 있을 건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딱 카트 바꿔가지고. 감사합니다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안 건드릴께요. 그거는 이제 이기면 건드리는 거죠. 내가 졌을 때는 안 건드려요. 당신이 죄책하고 있을게요. 이걸로 따는 거라면요. 이걸로 형. 여하님 안 건드려요. 변신? 네, 여기.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범죄로부터 대의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이후로부터 됐습니다. 오케이입니다. 두 번째 전 페미니스트입니다. 누구나 알고 있지만 실상 아무도 자세히 본 적 없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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